인생 처음으로 내가 도전했던 나의 꿈 박살나고 방황했던 18은 through 패스처럼 지나가 죽였어 난 시간만 누나 mp3 안 흘러나온 오랜만 속에 들렀었던 건 소울 컴퍼니 큐배 대신 쿨 에디 그 당시 내게 전부니 하이마에서 몰래 산 마이 15,000원 짜리였는데 왜 쩌 왔을까 2014 Damn Shit 나는 무척 놀라 박사에서 나오던 ECS가 온단 선녁 사이퍼 매주마다 연단 구장 바로 달려가지 7시쯤 됐나 그때 처음으로 만났던 걸 일러 하지만 우리의 두 원결이는 아직 일러 뺏지도 못했지만 일단 질러 이제부터 시작이야 all one million Talk to me 모든 게 혀사일 때 Talk to me 내 꿈이 소설일 때 가슴이 가끔은 쿵쾅일 때 망가짐이 이젠 익숙해질 때 Talk to me 이젠만 썼어일 때 Talk to me 이젠을 세워일 때 확신해 내가 망했을 때 다행히 스피티 정말 셋쯤 다시 가본 홍대 마음가짐 달라지니 사뭇 다른 동네 Spot이란 공연장의 이름으로 연내 공연으로는 래퍼보다도 더 적은 관객 숙였지만 조금 느꼈지 난 가까워진 나의 꿈 보였던 희망 내려오니 내게 반갑게 누미는 손 슬픈 건 그중에 이젠 난 만나 마이소 첫 crew Like us Shout out to 오늘 수 Clean up 날인 자기 맨 나인 우린 모였어 맨 나인 상수도운 빵 한 칸 믹스 테이프 한 짝 만들었어 Just steal 이 등에서 이 뿔에서 잘될 줄만 알았지만 차질이 생겼어 부풀었던 풍선은 애석하게 땅으로 빵을 빼고 다시 돌아가는 내 고향으로 Talk to me 모든 게 혀사일 때 Talk to me 내 꿈이 소설일 때 가슴이 가끔은 쿵쾅일 때 망가짐이 이젠 익숙해질 때 Talk to me 이젠을 썼어 일 때 Talk to me 이젠을 쇠로워 빗대 확신해 내가 망했었대 다이씨 디테일 2017년 동네에서 놀던 애들 모두 꿈을 잠시 내려놓은 건 Better ground PC방에서 죽죠 그 변실에서 나온 나의 유곡 Feature 림질이 그때는 원이란 남니림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깡치림 와우 오긴 올까 이런 현실이 What? 라는 생각까지 잠시 서울찍이 때랑 완전히 장난이 아니었어 내 작업실은 한평짜리 방이었어 반대편 작업실에 나와 비슷한 녀석 기타를 내려놓고 건방 위에 앉았던 토일이랑 한번 해볼까 서울 구경 그 뱀 같던 새끼들 나는 못 속여 목숨을 걸고 일을 하듯이 내 곡의 장전 이제 조금 시작되는 반전 서울 산동에서 살던 월세 35만원 이제는 일곱 배를 Play 시작되는 토이스토리 난 정규의 집을 내고 알아본 다음 집은 위판자 코스키니 그때 점쳤어 이미 우리의 성공은 비밀이야 님을 다들 들어갔어 회사 공항 구천자와 세상 평화명호 덕에 냈던 키카코는 대박 사실 우유곡절 너무 많아 가사로 서로도 참아 쓰지 못할 일이 많아 때론 뱁새처럼 따라가려 바락했던 나에게서 결국에는 미래를 미리 반한 좋은 느낌 아마 조금씩 개나 더딘 성장을 해서 뒤보면 멀리 왔지만 갈 길 더 많기에 마음 추스려야지 무엇보다 혼란의 연속인 곳에서 다름 아닌 평화를 원해 이제 내석하게 내가 더 주더라도 가벼운 섹스보다는 영원한 사랑을 원해 상담을 받지만 누군가에게는 나도 외보이처럼 많은 웃음을 주네 또 명예까지 나누길 원해 저짜만한 자와 진짜 다르길 원해 대체 뭘 원해서 그리 뛰어봅이 내 아픔까지 찍어주길 바래 바로 그래피 도비와의 밤새 믹스 온 더 한빛 위 이렇듯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어 어차피 선호탄처럼 외쳐 love is oh 이곳에 정답은 없으니 speed 세상에 더 크게 너의 목소리를 외칠 수 있는 기회는 오기야 오기야 어금 ㅂ 어금